중년에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발생하면 노년의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팀은 40에서 64세 중년 때 당뇨병이나 고혈압 진단을 받으면 노년의 뇌세포 손실로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기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를 미국 신경학회 저널 신경학 온라인판에 최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평균 연령 80세에 노인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자기 공명 영상으로 뇌를 촬영하고 그 결과를 중년 때 의료기록과 대조했습니다. 중년에 당뇨병 진단을 받은 사람은 당뇨병이 없는 사람에 비해 뇌의 총용적이 평균 2.9%, 기억 중추인 해마의 용적은 4%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중년에 고혈압이 발생한 사람은 혈압이 정상인 사람에 비해 이러한 뇌의 위축이 나타날 가능성이 두 배 높았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당뇨병은 노년에 시작돼도 이러한 뇌의 위축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만 노년에 발생한 고혈압은 연관이 없었습니다.